충주시장 선거에 나선 무소속 최영일 후보가 조기령, 우건도, 여야 후보 두 명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. 최 후보는 오늘 충주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조기령 후보가 동행이라는 이름의 사조직을 운영하고 모임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으며 TV토론회 등에서 라이트월드 사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한 민주당 우건도 후보는 지난 2008년 충주 부시장 재직 시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추행하고도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며 이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.